반갑습니다. 조국성 박사TV입니다. 내년이 여수왕 백준입니다. 2022년. 그래서 박미랑 가수를 모시고 노래한 곡 듣고 저는 제 나름대로 놀겠습니다. 여수왕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여수왕아 박미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수왕아 여수왕아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가자 여수로 여수왕아 물 맑은 여수왕에서 떠나는데 돌아오는데 샛고동에 사절을 싣고 오종 여수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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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맑은 여수왕 여수왕아 여수왕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